DPW 0000 DPW 0000 문이 가다를 가지고 오고 전라도가 지금 알러트다 이거지 전라도가 스트링해서 히트헨딩 밀을 하는데 확 가난다 미드 폴리스 마셜 쓰로 파워라있고 자 9.52 am 프라이데이 June 22nd 스틀링 도네션은 이미지 리플렉션 그리고 이제 프리텐딩 크로스드미너 나가는거지 왜이냐 지금이 터지 못거라 그리고 이제 무칼 모니카 달비를 가지고 오고 다음 이제 작품